음악 안녕하십니까 교영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안철수의 꿈 이루어질까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안의원과 신당추진세력이 조심스러운 움직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안의원과 신당추진세력들이 새누리당과는 기초의원 공천 폐지 공약 문제로 공약을 지키라 이렇게 새누리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과도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의원이 서울시장 대선 후보를 두 번 양보했다 이제 양보 받을 차려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민주당과 신랑이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를 포함해서 광역단체장 15개 광역단체장 후보 모두 내겠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과 본격적인 대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3월 신당을 창장하겠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1월 20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선거용 정당 만들 생각 없다 처음에 제대로 만들어야 백령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 날 제주에서 신당을 3월 중에 창당에서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신당 추진 세력 3자 간 경쟁 구도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따라서 신당의 존재감도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성 정치에 실망한 한국인들이 안철수 신당을 통해서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여전히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정당인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보다 크게 앞서갑니다 여전히 기대가 살아있다는 근거입니다 이건 안 의원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 이 분위기를 잘 살리면 안철수 현상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래서 신당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변화를 촉진하는 자극제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인기는 불안한 인기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안철수 의원 개인이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창당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어느 정도 지지율로 떠받쳐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안철수 의원이 한번 검증할 기회를 거쳐서 지지율이 조정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처럼 신당도 검증받게 되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당 출범 이후에 인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거품처럼 꺼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철수 신당은 현재 기대와 실망의 교차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의 당면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목표는 당연히 제1야당을 교체해서 민주당을 교체해서 신당이 민주당 자리를 차지해서 제1야당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안철수 의원은 노원을 지역을 출마하면서 진보정당이 하나인 정의당과 한 차례 맞선 적이 있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연대하지 않겠다 17개 광역 후보 모두 낸다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거는 기존 야당과 그럭저럭 공존하는 이런 방식보다도 야당과 정면 대결을 해서 야당을 무너뜨리고 그 자질을 차지하겠다 이런 분명한 의사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안철수 신당을 협력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이렇게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동상이몽하는 상황이 여전합니다 안철수 신당은 그러나 야당과의 협력 대신 대결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 앞에는 두 가지 미래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 전체 한국 정치 전체를 바꾸거나 민주당을 대신하는 야당으로 우뚝 서는 그런 대역사를 이루든지 아니면 이미 수없이 명멸했던 다른 제3정당들처럼 아주 작게 작은 정당으로 겨우 생존을 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이 앞에 놓여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본격적인 정치적 긴장 상황이 정치권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 부상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의 성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략적 위치 두 번째 신당의 정체성 세 번째는 새 정치의 내용 네 번째는 당 조직과 운영입니다 먼저 전략적 위치를 보겠습니다 신당은 두 가지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가 있고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신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를 자기 위치로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의원의 지지층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지지자들과 중첩되기 때문에 이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 위치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성 정당 전체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제1야당을 대체하겠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는 이런 위치가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당이 만약에 부상을 한다면 고만고만한 별 차이가 없는 정당 세 개가 생기는 건데 시민들이 이 세 정당 모두를 선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됩니다 최소한 정당 하나는 선택받지 못할 텐데 여기서 본격적인 정당 간 생사를 건 경쟁이 시작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당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열한 경쟁 조건이기 때문에 신당이 폭발력을 발휘한다면 오른쪽의 새누리당 왼쪽의 민주당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고 최소한 야당만이라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당이 위력적이지 않을 경우 양당의 힘에 눌려서 틈새에 낀 정당의 처지를 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양당의 아류가 되거나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죽느냐 사느냐의 정면승부를 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당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여전히 흐릿합니다 정당으로서의 뚜렷한 윤곽이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이념으로 치우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무이념의 이념, 무노선의 노선을 주장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단주의와 독단론이 아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정치 공간을 지향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건파와 합리파의 정당, 합리적 보수와 통찰적 진보를 아우르는 정당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견해는 안철수 의원의 이미지와도 잘 맞고 신당의 이미지와도 잘 맞는 그런 당의 색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듣기 좋은 말이거나 아름다운 언어일 뿐입니다 말이 현실의 정당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 파티라는 건 부분, 파트에서 유래한 겁니다 부분, 여기서 부분이라는 건 공익을 위한 전체로서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 의원의 정당에는 이 부분이 아직 안 보입니다 전체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를 대표하고 모든 가치를 구현하면서 모두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도 대표하지 않고 어떤 가치도 구현하지 않으면서 누구의 이익도 실현하지 못하는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입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 하나를 지적한다면 정당이 모두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아무도 대표하지 않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자기 색깔을 가진 정당이 한국 정당의 역사에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대변할 세력이 누군지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목소리 내고 그 결과에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정당 이게 한국 정당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새 정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정치의 내용이 여전히 모호합니다 신당의 존재 이유는 한마디로 새 정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안철스 의원이 새 정치를 세 가지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낡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막말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거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철스 의원이 또 우리는 이런 국민의 절실한 요구에 가치 있는 삶의 정치로 보답고자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치의 중요한 부분이 삶의 정치이고 삶의 정치는 기본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발언을 소개를 하면 새로운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 좋은 정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치 비전 혹은 새 정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잘 살펴보면 순환 논법입니다 정치는 생활 정치이고 생활 정치가 바로 새 정치고 새 정치는 낡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치를 계획한다 이러한 논리입니다 이건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는 동어 반복입니다 의미 없는 수사학이 제자리를 맴도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박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진리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이렇게 높은 추상 수준의 정치 단론이 어떤 구체성을 띌 수가 없습니다 새 정치는 자신이 정치 비전과 시민의 기대를 잘 반영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하고 안철수 신당 추진 세력을 그걸 어떻게 구현할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걸 이 새 정치가 갖고 있는 모호성에서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당 조직과 운영입니다 당 조직 운영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논의 구조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이것도 상당히 원칙론적인 의견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포괄적인 목표 그리고 범위가 넓고 막연한 당 이념과 노선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이런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시된 것을 보면 정치인의 태도, 정치인의 정서, 정치적 발언의 스타일 당 운영의 합리성 이런 것들입니다 포괄적이고 크고 추상적인 목표와 비전과 실제 구체적인 것이라고 발표한 것 사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 사이 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당이나 한국 정치 문제의 본질을 막연한 어떤 정치적 정서, 정치인의 발언 스타일의 문제로 활언한다는 그런 문제도 드러납니다 안철수 신당이 지방선거를 정면승부초로 삼는 게 최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당이 꼭 이번 지방선거에서 운명의 한판 승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방선거 참여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신당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거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만일 선진하지 못할 경우에도 앞으로 신당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당은 그래서 주구나 사나 지방선거에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2대1 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신당으로서는 구정치대 새 정치의 확연한 대립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안척수 신당의 지방선거에서의 목표치는 광역자치단체장 두석 정도를 확보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 목표가 미달될 경우 그래서 새누리당이 승리하게 될 경우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고 신당에서 이 논란에서 어떤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따라서 향후 신당의 진로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신당이나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패배 책임 논란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신당이 만약에 민주당을 대체하지 못하고 그래서 민주당만 끌어내고 새누리당이 승리를 해서 새누리당만 키워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신당 책임론이 불거질 겁니다 그러나 또 물론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이 제1야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민주당 책임이고 그걸 신당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반론도 역시 나올 겁니다 앞으로 선거 이후 결과를 놓고 신당과 민주당 간의 선거 결과 해석을 둘러싼 싸움과 논쟁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신당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신당에 대한 높은 지지는 기성 정치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가져다주는 반사 이익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데 따른 막연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변화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 유지될 수 있는 인기다 그런 점에서는 아직은 신당의 인기는 반사 위에 기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당이 뭘 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낸 인기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신당의 인기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당이 대중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그리고 세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이 있는데도 이렇게 신당이 현재 추진동력이 강력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일은 시민들의 아직 신당에 대해서 현실 정치 세력으로 튼튼히 뿌리를 내릴지 미심쩍어해서 그런 거다 말하자면 반신 반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해소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당은 새 정치 그리고 새로운 야당을 위한 시민들의 기대를 조직하기 위한 과감한 변화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 열정을 조직하는 현실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목표를 좀 구체적인 것으로 이상적인 가치를 좀 현실적으로 현안에 대한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적극적이고 분명한 태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좀 속도감 있게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언어를 버려야 합니다 구름 위에서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신당도 팍팍한 현실과 대면을 해야 하고 할 자세를 굳건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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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